오늘은 싱글벙글 대기업 남성들이 스윗함을 벗어던졌다는 즐거운 이야기 보여드릴까 합니다. 상황 설명을 하자면 한 남성이 블라인드의 솔에 취한 여자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그냥 두고 갔다는 글을 작성하고 그 글에서는 fm 여성들과 대기업 남성들 간의 토론이 발생하게 되죠. 삼성 디스플레이에 다니는 남성은 경찰도 쫄려서 못 건드는 게 술 취한 여자다. 오죽하면 술 취한 여자 만지지 않는 매뉴얼을 만들었겠냐? 성별 관계 없이 여자도 도와달라고 응 꺼져 여자는 여자한테 도와달라고 해. 라는 식으로 아주 화끈하고 화통하게 한국 여성에게 한마디 하는 3D 남성분. 남성이 여성을 돕지 않는다는 말에 토스뱅크 다니는 남성은 여자들이 알아서 여자는 처리해라 여자들이 얼마나 성별 가려가며 신고했으면 이렇게 됐겠냐? 라는 식으로 여자는 여자가 처리하라 말하는 금융권 남성의 발언도 보실 수 있고 네이버에 다니는 남성은 지금 이런 남성들의 마인드는 여자들이 초래한 거다라는 식으로 아주 원론적으로 여성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재밌는 건 여기서 지기 싫은 조소기업 병리 월급 200만원 받는 한 여가 싸움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럼 여자들이 남자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피하는 것도 괜찮지? 니들이 말한 것처럼 술 취한 여자들이 꽃뱀짓 할 수도 있는 거 피하는 거랑 남자가 위험한 짓 할 수도 있으니까 피하는 건 똑같잖아. 라는 게 헛소리를 시전하게 되죠. 그리고 삼성디스플레이에 다니는 대기업 남성은 언제 잠재적 범죄자 취급 안 한 적이 있냐? 그냥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건데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여자가 도움 필요하면 여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여자들이 너 같은 사상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성별 가리며 도와주는 거지. 남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니까 그냥 여자 안 도와주겠다고 그게 여자들이 바라는 거잖아. 라는 식으로 조소기업 격리의 뼈를 박살내는 삼성맨. 조소기업 격리 FM 누나들이 한국 남자들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해서 팬수를 나왔던 거 벌써 잊었어? 누나 말대로 우리는 잠재적 성범죄자니까 우리가 니들 위험한 상황 닥쳤을 때 피해줄게. 오히려 우리가 니들을 피해주니까 박수치고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잠재적 범죄자가 피해주니까. 조소기업 격리녀는 아까부터 도와달라는 걸 존나 당연하게 요구하더라. 솔직히 길에서 쳐다빠져 자든 나체로 있든 내가 알바 아니고. 내가 지읏될 바에 도와주지 않겠다는 건데 내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너의 안정감을 위해 한 몸 불살나야 하는 이유가 모임. 이라는 식으로 개패듯 패버리는 네이버 남성. FM 누나 알았으니까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자들이 제일 원하는 거잖아. 여자 하고 싶은 대로 간섭 안 하는 거. 찌질한 남자들은 잠재적 가해자 할 거고 알아서 꺼져드릴 테니 남자 좀 찾지 말고 행복하게 여자끼리 좀 살아라. 나는 남녀 갈등 젠더 갈등 이딴 말도 참 잘못된 말이라 생각해 언제 갈등이 있었냐? 젊은 남자들이 똥팔육 뒤에 둔 여자들한테 처맞기만 했을 뿐인데 뭔 갈등이야. 각자 도생하자고 니들 잘난 FM 리즘으로 성평등한 세상 잘 만들고 사세요. 라고 조소기업 격리를 개패드 패고 있는데. 그 격리는 정신 못 차리고 실제 없이 인터넷에 떠도는 말로 사회의 불신을 가중시키지 마라. 라고 말하며 술 취한 여자는 안전한데 인터넷 여론으로 여자를 안 돕는다 하는 건 건강하지 못한 거다. 라는 식으로 헛소리만 여전히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남성들의 이해심은 넓다고 느껴지네요. 여자들이 남자들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거 화가 나고 반박하고 싶어 미치겠는데도. 그래 나 잠재적 가해자 맞으니까 여자들 성범죄 혹은 CPR해줘야 하는 위급 상황일 때 잠재적 가해자인 나는 꺼져줄게. 라는 식으로 여자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배려하며 자리를 비켜준다 말하는 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국 남성들의 멋진 이해심을 엿볼 수가 있었네요. 여자들 이제 정말 행복한 일만 남았습니다. 여자들이 길 가다 심정지로 뒤지든 성폭행을 당하든 잠재적 가해자인 남성들이 도와주지 않고 가던 길을 가버린다니. 여자들에게 이보다 더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여자들은 이제 잠재적 가해자인 남성에게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위대하고 고결한 여성들만 도움을 주게 되었죠. 오늘 저는 대한민국 남성들의 여론을 보여드렸습니다. 달콤한 스윗남들이 젊은 남성층에서 사라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각자 도생하자고 니들 잘난 FM 리즘으로 성평등한 세상 잘 만들고 사세요.